파한단 875원이라고 하는 거 실수라고 칠 수 있어요. 그러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아 그게 특판 가격이고 아 정상 가격은 3,4천원씩 해서 정말 어렵구나. 다시 살피겠습니다.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이 뽑은 후보라는 사람이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그런 거다. 꾸기잖아요. 꾸기지 않습니까?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?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. 이번에는 정부 관료가 다시 하나라 못해거든요. 어? 875원짜리 또 있네? 하나라 마트가 875원의 특판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. 하필이면 875원입니다. 딱 맞춘 거 아니겠어요? 국민을 정말로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모시는 일꾼 머슴의 자제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